지금 차가 진짜 없는 시간이긴 하지 반갑습니다 혹시 안에 선들어 있나요? 있을까요? 없어 여기 있다 이걸로 100%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항 가서 우리 밥 먹으려고 여러분들 일단 공항 가서 밥 먹고 어제 진짜 일찍 끄기를 잘한 듯 나 몇 시간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4시 4시 12분에 일어났어 얼마나 피곤했다는 거야 내가 피곤하다면 진짜 피곤한 거야 구라가 아니라 게으른 게 아니라 내가 피곤하다고 그런 거면 그때 안 자면 내 목숨은 위태로워져 그 정도야 형님 어서 오세요 지금 안 피곤해 지금 일도 안 피곤하고 개 잘 잤어요 예 형님 진짜 잘 잤습니다 어제 일찍 끄기를 잘했어요 일어난 시간이 4시 12분이었어요 예 완전 말끔하게 자고 암튼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거 좀 유의사항 예 코트가 피곤하다 그러면 진짜 피곤하구나 어서 쉬어라 이 말이 나와야 돼 물론 내 할 도리를 안 하면서 피곤하다 그러면은 저도 제 입 밖으로 피곤하다는 얘기를 안 하겠죠 이해 가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좀 다운받아 놔야겠다 2시간 정도 볼 수 있는 걸로 공항에서 난 잘 생각이 없고 큰일났다 배터리가 못 퍼요 이거 해 봤네 이거 줘 봐 안돼 이거 피우세요 왜? 너 이게 거기서 충전이 되나? 거기서 충전 아니잖아 고충 안 돼요 그냥 충전인데? 네 피울 수 없잖아 공항 가서 가공족 해야죠 그렇지 공항 가서 가공족 해야죠 일본에서 또 그거 못 한다며 고충전기를 챙기고길 잘했다 고충전기를 네 어차피 거기서 220폴드 꽂을 때 많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면 될 듯 인천공항 제1겸인얼 경로를 찾는 중입니다 이거 오토바이 아니죠 오토바이는 애초에 못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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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다고? 지금? 그래도 널널하게 가는 게 나는 맘 편하긴 하더라. 맘 편한 것 같지. 공항에서 방송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솔직히 여행 갈 때 널널하게 가는 게 제일 편해. 막 존나 마음 급해갖고 막 뛰어댕기고 이거 나는 싫어. 응. 여유를 편하게 즐기면서 공항에서 화장실도 가고 공항 핸드솥에 손도 좀 씻고. 카페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싹 때리고. 그러고 여유롭게 출발해야지. 언제나 한 시간 전에 가는 게 난 좋다고 봐. 랄프 난 같이 안 가요. 한번 이번에 가보고 괜찮다 싶으면 나중에 진짜 바이크 타고 한번 일본 여행 가봐야겠다. 2박 3일 갔다 올 예정이에요. 2박 3일 갔다 올 예정입니다. 여기 조명 하나 달면 참 좋겠다. 여기도 이렇게 달아가고 조명이 이렇게 딱 할 수 있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차가 너무 어두워서. 네. 토요일 날 성지협 상담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민경이랑 한강 데이트 방송까지 진행할 거고요. 네. 그냥 뒤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게스트 방송 있습니다. 얘기 안 할 거야? 다음 주에 게스트 방송 있습니다. 이번 주 정말 알차입니다. 일본 여행이 뭐가 부러워? 일본 여행은 그냥 갔다 오는 거지. 근데 이 시간에 켰는데 이렇게 사람들 안 들어온다고? 다 잘 시간인가 보네. 환전은 한 40만 원 했어요. 50만 원 했나? 50만 원. 50만 원 했어, 50만 원. 요즘 카드 되는 데 있으니까 경고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네이버 페이, 라인 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휴대폰으로. 부족할 텐데 이랬는데? 현금 50만 원이면 낭낭하죠. 다 카드로 할 텐데요. 50이 100만 원 할까요? 그러면? 아니 카드도 있잖아. 여러분. 크레딧 또 카드가 있잖아요. 와 나 화폐 체계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X됐다. 왜? 아니 일본의 그 화폐 체계에 몇 N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런 거 잘 모르고 형 10배라 뭡니까 10배? 1000 N이면 만 원이라고 생각하신대요? 1000 N이 만 원? 네 그렇게. 10 N은 1원이네? 네. 100 N은 500 N. 500 N은 50원이네? 500 N은 5000원이죠. 500 N은 5000원이네? 네 10을 끝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게 편해요. 그럼 동전은 몇 원까지 있어? 동전은? 일단 10 N은. 동전 체계. 동전도 5 단위로 있어 5 단위로. 10. 10 있고. 50 N. 50 있고. 50 N이면 500원. 500 N이면 5000원. 50,000 N도 있어? 5,000 N도 있어? 5,000 아마 1000. 500 N까지 동전이래. 1 N도 있고. 1, 15, 10, 50 이렇게 있네. 만 N까지 있을걸요? 10만 원? 딱 10만 원까지 있을걸요. 10만 원? 네. 10만 원은 없대. 50 N까지 밖에 없대. 아니 있다니까 10만 원. 만 N이 있다고 해 만 N. 제일 많은 지폐로. 만 N이 10만 원이잖아. 지금 운동을. 오케이. 응. 대충 10만 원 곱해가지고. 이거 비싼데 안 비싼데. 한 번 그렇게 한 번. 한 하루 한 번. 책정해 보십쇼. 이 형 밥을 먹었는데. 막 32,000원이 나와요. 이 형 32만 원씩 먹을 거예요. 한 끼에 그런 데가 있어? 미쳤네. 고급식까지. 야 100만 원 함부로. 한 100만 원 그거 신청하자. 안 되겠다. 지금 받아주려나 모르게. 그럴 때 지금 형 펀드로 해야돼요? 100만 원 해놓자. 왠지 그러는데. 많아서 나쁠 거 없잖아. 그건 맞죠. 가져올 때 좀 비참긴 하고. 또 와가지고 또 안전해야 되잖아.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부족하면 거기서도 할 수 있잖아요 안전. 카드를 싫어한다고? 환장하겠네. 내 거 카드 일본에서 지불 돼? 네. 아 이번에. 아니 여러분 나 이번에 헬멧 살 거거든. 그건 카드로 해야 되지. 네. 카드에서 째로 온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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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로 하면 째로 온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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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째로 올걸? 응. 키 크고 인상 세가지고. 응. 그냥 순수 키가 181에다가. 신발까지 신고 허리 딱 펴고 어깨 딱 펴버리면은. 누가 나한테 말도 못 걷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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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중국 한번 가자고 중국음식은 별로 관심이 없어 기름에 튀긴게 많아갖고 양고기 제외하고는 야 기름 좀 넣어야겠다 근데 내가 그때 만땅 채우고 나서 지금까지 타번 타봤어요 와 많이 썼네 터진다 방송 터진다 이거 기지가 바뀌면서 여기 잘 안되시는구나 괜찮아요? 네 한 번 가야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됐다 됐어 됐어 됐다 됐어 진짜? 마트 식당처럼 여행하네 개화무지네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가는데 가서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다면 이제 나는 게임이라는 취미 바이크라는 취미 여행이라는 취미가 생길 수 있겠네 여행은 항상 하시지 굉장히 매력적인 취미지 여행은 항상 하시잖아요 국내 여행은 사실 뭐 진짜로 여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는 되게 새롭다 요즘 떠오르는 트렌드 자체가 약간 여행이잖아요 여러분들 어 어 사실 같은 이 시청은ㅎㅎ 차단한테 슬픈 다시 그런지 그 안 톤 저만 찍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실례하지만 저만 찍어도 되겠습니까? 토할 것 같애. 이미테쿠다사이. 알겠습니다. 어머니. 10km 남았네요. 진짜 집에서 인천공항 개가깝네. 20분인가? 근데 앞으로 그냥 이틀 휴방할 때도 그냥 일본 한 번 스윽 갔다오는 것도 되게 가능하겠다. 맞지? 1박 2일도 할까요? 그러니까 1박 2일로 다녀오기 충분한데? 오히려 바이크 타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갔다 올 수 있지. 가는 데 2시간, 오는 데 2시간. 근데 1박 2일은 여동이 좀 빠를걸. 그래서 그 다음 날 방송에 지장이 되겠잖아. 가서 맛있는 맛집 하나 뚫어놓으면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일본인 여자친구 만들어가지고 일본인 여자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렇지. 바로 만들어야겠다. 네. 바로 일본 외화축 만들어갈게요. 바로 Japanese Girl Friendly 만들어갑시다. Japanese Girl Friendly. 아 누가 그랬었는데? 오사카에 직접 살고 있다고. 남자 시청자였는데. 카페 끊었어? 라멘 이런 거 거기 가서 그런 데서 먹지 말라고. 로펄 맛집 안 됐어. 글마가 추천해주는 라멘집이라면 한 번 먹어볼 만 하겠는걸. 고맙습니다. 안 기분이 습관적으로 써야 해. 저는 한국인 유튜버 저는 한국인 유튜버 유튜버 이렇게 유튜버 유튜버 오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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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오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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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 였다고 하던데요? 주차장으로 아니겠죠? 차라리 그냥 Where is starbucks?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스타벅스는 어디있어요? 땡큐 땡큐, 프리셰이 오이 오이 실례합니다가 뭐였지? 핵시큐즈미 아니 아니 영어로 아니 아니 일본어로 일본어로? 도리세요 오이 오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이 오이 아 스미마셍 스미마셍 아 오이 오이 馬鹿野郎です 馬鹿 馬鹿野郎です 馬鹿野郎です 죄송합니다 Where is 빵터 빵터요? 빵터 담배 피는 곳이 어디냐 Where is 시가렛 빵터 시가렛도 Where is 쌈배 시가렛도 주차장 가야겠다 맞죠? 어차피 저기 세워놓고 저 갈거잖아요 아니 여기서 저기하면 되는데 왜 그렇지 그렇게 해? 아니 저 차 들어가잖아 지금 여기 정차? 아니 정차하면 안돼요 저희 여기 내려가지고 여기 잠깐 내리고 잠깐이 아니에요 저희 잠깐 있을거에요? 형 걸어오기 싫으세요? 어 오케이 그럼 내려드릴게요 혼자 가세요 나 어디 가서 있을까? 지민이랑 제가 챙겨갈게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나 방송하고 있을게 네 그럼 쌈배한테 피고 있으면 되지 뭐 쌈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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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후보실 따로 있어요 쏘넣는다 여긴 지금 인천공항입니다 랄프는 올 때 이거 하나 끌고 가면 되겠다 아니다 어차피 뭐 캐리어가 있으니까 캐리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구만 저기 담배 피는 흡연장이 있구만 흡연장으로 가야겠어 어 어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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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잘잤어요 고춧가루 일본에 헬멧 써야되지 타건 찍는거지 선글라스 가져갔어요 선글라스 최선글라스 평범한 선글라스 선글라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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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프 너무 늦게 오네 배고픈데 밥부터 먹고 나가고 싶다 식당을 먼저 가라고? 가만히 서있는거 정말 별론데 돈이 없어 근데 지금 모든게 지금 랄프한테 다 있어가지고 주차하는데 겁나 오래 걸리나보네 채팅 좀 쳐봐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랄프야 여기 몇번 게이트냐고? 씨 씨 옆에 돈킨더나스 씨 옆에 돈킨더나스 씨 저깄다 온다 응 ㅇㅇ 뭐 해 너 너가 날 찍어 조금은 멀리서 찍어주는게 좋네 아니 날 찍어달라고 밥 먹자 1층 가야돼요 근데 이거 좀 붙여놓고 하면 안돼요? 이거 먼저 붙여놓고 하자고? 벌써? 이거 거적대기 잖아요 이거 들고 다닐거야 계속 뭐 어때 들고 다닐다가 나중에 하면 되지 근데 초점이 안맞은데 초점이 저 살짝 양옆으로 흔들면 돼 손톱만 고장난거 같아 광각으로 할 때 문제가 없는데 이거 계속 왔다갔다 해버리니까 하도 바이크 타고 나는데 진동이 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거 같아 너가 여기서 찍어 근데 어디 가시는거에요? 배고파 밥부터 먹게 1층 가야돼 1층 저기 밥먹는 데 있던데? 1층 가야돼 1층 신한행 여기있다 여기 아시아나네 돈부터 뽑을까? 뭐부터 하는게 좋을까? 여기 수석 여기 아시아나잖아요 수석 수석을 밟아보자 이거 들어가가지고 진만 보관하면 돼 피우스도 하는거 아니야? 아니 형 모바일 저거 입장권 있잖아요 가방 열어가지고 보면 돼 내 핸드폰 있어 저한테 있어 가져갔어 일단 여기 서세요 여기 서세요 이게 뭐가 뭐야? 이거 무게 재는거야 내 무게? 네 15kg인가 넘으면 안돼요 20kg인가 넘으면 안돼요 왜 크기가 181cm로 나와? 위에서 이제 크기를 재는거죠 여기가 근데 이게 181이야 이거 부피 다 합친거잖아 나오잖아요 여기 위에서 하고 페이트 난 내 키스인줄 알았네 페이트 어떻게 해? 페이트? 이거 다 합쳐서 되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항공사 선택 애시아나 도착지역 미주지역 이코노미지? 예 이코노미 아니 골랐어요 뭘 항공사를 항공사마다 달라요 아시아나 골랐어 책정 안나 특유 확인 오케이 확인 항공사 선택 아시아나 어 아 이거 저 이거 해서 그냥 가져가면 되는거 아니야? 미주지역 미주지역 맞잖아 이코노미 기타 안되는데요 그러면? 끝내기 기타지역 아니에요? 항공사 아시아나 기타지역 이코노미 안되는데요 그래도 왜 안되는거야? 크기가 너무 커서요 어? 근데 이거 저거 추가금 내면 할 수 있어요 크기 때문에 말하네 크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커서 그렇다고? 1위네 이것도 못 가져가는 정도야? 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높이 재정된거 같아요 이거 지금 이거 위로 올라가 있고 이것도 올라가 있어가지고 다시 다시 끝내기 끝내기 에이 에이 되잖아요 이제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형님 기타지역으로 하세요 에잇! 되잖아요 됐다 끝내기? 네 티켓사 8.9153 8.9153 8.9153 나와서 얘기하는거 아니야? 아니 금수 재고 아니 아니 뭐 형 해외에 많이 갔다면서요 아니 이거를 외워가지고 얘기해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얘기 안해줘도 돼요 그냥 여기서 대충 문제중으로 보고하잖아요 아 이게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여기서만 테스트 해보는거야? 이거 좀 보고 자 이거 되시고 그럼 이 가방은 내가 들고 타야겠다? 어 무조건 들고 타야죠 그건 응 돌아서 가시죠 여기 여기 아시아나로 갑시다 중국군 전용 여기 뭐 자동력도 안 보여 같이 가요 제가 먼저 가요 새핀 책빛이 나야죠 오 셀프도 되는구나 저기 하러가자 셀프 예약이 없어졌어요? 예약이 없어졌어요. 예약이 없어졌어요. 어디가세요? 편집 없으시죠? 네. 편집 없으시고요. 아니 저 이거 하고 다시 나올거예요. 좀 멀리서 찍어줘. 멀리서 찍으면 멋이 없어? 아니 배가 나와서 그래? 제가 가까이 찍는 이유가 있어요. 알았어. 셀프니까 한번 해보시죠. 저기 C20으로 갑시다. 따라해봅시다. 수화물을 벨트 위에 올려주세요. 눕혀야 될걸요? 눕혀야 될걸요? 눕혀야 될걸요? 응. 다음. 탑승권 인식해주세요. 탑승권 인식해주세요. 자 스캐너를 향해서 3초동안 자 됐습니다. 오사카 깐사이 뜹니다. 확인 확인하세요. 보조배터리 챙겼구요. 라이트 몸 챙겼구요. 손잡이에 붙이세요. 보밭을 들고 타면 됩니다. 수화물 태그에 바코드가 위쪽으로 보이도록 위쪽으로 보이도록 소리로 변화할거에요. 바로 탑승권인식수 아 이렇게 해서 원하는구나. 쓰레기를 조금 보세요. 번호신에 붙드세요. 파워홀에 붙으니 펼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날도 공항까지 버스 타고 가나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바코드 보이게 붙이세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붙여달라고 그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소위 외람된 말로 약간 싸대기가 마려웠습니다 가자 네 이거 챙겨야죠 이거 이거 원래 자동으로 가는데 이거 직접 갖다 내야 되나? 가져가나요 여기 놔두면 이렇게? 셀프가 빠르긴 하네 저쪽 보면 사람 엄청 많잖아요 이거 왜 안 가져가요? 가져가세요 이거 이거 왜 안 가져가는 거? 아니 이거 우리 가방을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네 저기로 들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가지고 가죠 가지고 가죠 저희는 고기 걸렸어요 지금 안가 지금 직원 불러야 돼 네 불러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반대로 뭐 묶어야되는데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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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점이 안맞는다 흔들면 돼 지금 체력하고 있어요? 네 정황 찍고 있어요 나와야 돼 목소리 턱 뭐닥 민씨 닭 그러는 전보 esc 음 고춧가루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되 너무 쉽다 여기 생식한 쪽 나가자 일로 저기가 나가는 길인것 같아요 낫겠어 뭐 필요없어? 안되겠다 저희 드릴게요 오케이 땡큐 가방 좀 줄래요? 노 식당이 일단 신혁이랑 가보죠 저기 exchange니까 저기가 저거에요 돈? 반전 안전 실례합니다 음? 왜? 실물이 훨씬 나왔네 여기서 좀 X같이 나오는데요 화면이? 왜 그런거지 뭐 저기 필터같은거 안해놔서 그런거 아닌가? 이거 여기서 하는것보다 어 이상한데? 여기를 기다려서 여기 말고 ATM사람도 안해놔서 ATM 여기있잖아 이거 안돼요 안켜져있어? 여기서 여기서 하지 뭐 아 여기 있잖아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서? 네 여기 홍콩 주소 홍콩이라고 응 저희 차례 볼 때까지 차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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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행하기 때문에 뭐 할거에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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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바로 되나 모르겠어요 엔화가 제일 엄청 싸죠 저기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예약을 했기때문에 여기서 가는거에요 뭐에요? 네 오진만네 공차도 있네요 뭐 개인정보 나온거 아니지? 나올수도 있어요 이거 수령할수 있잖아요 이거 본인카드 확인카드 가능합니다 아무거 넣으면 돼요 신화카드는 형한테 있거든요 신화카드는 나한테 없어 제가 넣어놨어야 되네 경찰은 절반에 Theatre 이건 신화카드 꺼내야 되니까 어딨어? 제가imos Tinder 나한테 찍어 여기 있네 또 loan 직 Cham 카드를 넣어주십시다 곤인확인 때문에 있잖아 불법 카드 복제 유의사 카드를 받아 주십시오 뭐야? 왜? 쟤들 안 넣은 거 아니야? 아니, 됐어 됐어 거기 왜 안 되나요? 카드를 넣어 주십시오 아, 현금 출금 카드래요 이걸로 하면 되세요 그거 내 신혼이야? 진용 카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좌는? 이건 누구 카드야? 너 카드 아니야? 현금 카드야 내 카드야? 아, 안 하고 있어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금 출금을 받아 주십시오 뭐냐? 너 신청 안 했냐?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가서 해야 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기서 아줌 안 되잖아 아니, 이거 가면 안 돼요? 바로 한잔하게? 네 근데 수령일이 왜 15일로 되어 있나요? 오늘 왔잖아요 15일 저희부터 다시 일을 해 주십시오 어이가 없네 다시 일을 해 주십시오 신청한 금액만 된대 네, 일단 여기서 아줌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안 했대요 신청을 안 했대요 사가지 없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열받네 열받네 발전 신청 시에 입력하신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되잖아 아, 이거 때문에 그렇구나 아, 너 198710으로 했어? 이 새끼 진짜 정말 네 이렇게 쓰신 지 아니, 여기 밑에 설명이 열받받instant 아니, 보통 871010이지 18710은 아니잖아 그치 처음에 87 하나 weak? 이런 것을 엄마자 나오잖아요 우와, 5만회 5만회 이거 5장은 좀 짜치니까 이거 한 개에다가 40장 까 노당 안되네 세 장에 20장 가져갑니다 1천엔이면 만원이야? 예, 만원 위에 건 10만 원 예, 이거 깨야 돼 그래 그럼 10만원짜리 3장이랑 그 40만원짜리 20만원 20장 50만원이면 될라나 50만원이면 될라나 50만원 더 하면 안되나 50만원 저기서 해야 될거잖아 사람 있으니까 여기선 안된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할거 같은데 이걸로 바로 신청하면 되는거 아녜요? 어 신청해 이게 50만원이야 여러분들 저기 문 안 열었다 발표 잠깐만 이걸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기 줄 보세요 저 줄 봐요 줄 이거를 어디다 들고 다녀야되지? 여기 동전지갑이에요 거기는 이건 동전지갑 그냥 여기 위에 열고 내꺼 그거 가방 챙겼지? 안챙겼어요 이거 이거 목에다 메는거 안챙겼어요 안챙겼어요 그냥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가 여기여기여기 여기서 어차피 동전이 걸러지겠지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넣으면 되는거에요 거기를 같이 넣으세요 이거 여권있고 여기 응 야 부자시네 지폐 진짜 오랜만에 만져봤어 한번 더 신청해 50만원 근데 이거 잠깐만요 여섯시인데 델려나 모르겠네요 어 50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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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차해서 뭐 좀 사올게 뭐 밀크티 한장씩 하자 얘가 지금 자꾸 손덜방이 맛이 간거 같다 여러분들 존나 흐릿해지네 공차가 뭐가 맛있냐 뭐가 맛있어요 여러분 공차 타로? 보라색?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좋다 피스타치오 자 펄이 안된데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펄 안되면 공차 먹는거 의미 없지 않아 맞지? 타피오카 펄이 안된데 타피오카 펄이 안된데 피스타치 와라 포장하시면 음료품 못 드시고요 다른 펄 없을까? 방금 파시나요? 그럼 좀 필요하세요 타피오카 펄 말고 다른 펄이 된다는데 저거 약간 신념하시죠? 타피오카 펄을 끓이는데 오래갈리 할 수 있는 편집한 맛을 끓여야 해요 준비된 번호 불러드려요 안녕하세요 망고 위부르트 여기에서 펄 아니죠? 어떤 펄? 펄 추가지 화이트펄 망고 위부르트 화이트펄 기본 사이즈로요 네 아 화이트펄이 있대 네 5,200원이요 방금 사시나요? 아니요 밀크펄 과일 믹스 과일 믹스에 들어가는 펄만 되나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과일로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과일로 과일만 되나봐 과일로 감사합니다 여기 선배님만 가능하세요 네 과일로 이것만 되는건데 아 여기서 망고 요구르트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 하나 주세요 두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만고 요구르트 기본 사이즈요? 네네 토핑 넣으시나요? 아니 큰 걸로요 토핑 넣으세요? 네 어떤 거 넣어드려요? 화이트 펄이요 강도랑 얼음 보통 들어요? 강도는 조금만 한 반 정도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이즈 어떻게 될까요? 큰 걸로 주세요 안에 쓰름 넣으세요? 아니요 매장 드시고 하시나요? 아니요 포장하시면 매장 이용은 안 되시고요 만 600원으로 결제 드려요 네 네 정립하시나요? 아니요 용수 좀 필요하세요? 아니요 네 용수 좀 넣으세요 아 이거 아 번호 응 아이스 아이고 일반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채팅 좀 하지 마세요. 고아가 어지러워, 귀여워. 고아가 어지러워. 고아가 어지러워.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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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짜리 그럼 이게 지금 60만원이잖아 그리고 나머지 40만원 4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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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가 정확합니다 어? 2장 더 줬는데? 왜? 2장 더 줬어 아니 뭐야 2장을 더 줘 진짜야 이러니까 2장을 더 주는거gehen 그럼 열 칸이 안 나 저거 3,4,4,6,7,8,9,10 1,2,3,4,5,0,5,0,0,5,0,0,5,0,0,5,0,0,5,0,0,5,0,0,1,0,0 총 1,2,3,4,5,0,9,0,5,0,0,5,0,0,5,0,0,5,0,0 한 장 뼈 네? 한 장 뼈 39장이라니까 좋아 천천히 세척 하나 둘 둘 둘 셋 셋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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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메리카원인가요? 100만원 발상이 있으시네요 지팩 길이가 다르네 10만원짜리는 좀 더 길고 원래 우리는 크기가 똑같잖아 다르지 않나요? 크기가 똑같애 5천원, 천원, 만원짜리 다 똑같애 옛날에는 달랐잖아요 옛날에는... 아니야 옛날에는 똑같았어 옛날에도 똑같고 다르다고? 천원, 5천원, 만원짜리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5만원까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5만원도 다 똑같애 크기가 똑같애 내가 돈이 없다 똑같다니까 돈이 없다 다 다르지 다 다르지 똑같애 왜 또 사서 욕을 드세요 빨리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똑같애 아 그래요? 몰랐어요 하고 넘어가면 되지 왜 계속 우기면서 욕을 더 죽이시는 거예요 달라 사람 진짜 낫네 당일 지금 엔화 엄청 싸잖아 맞아 원래는 맞을 거 1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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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그쯤 했을 텐데 지금 1회는 9원이에요 그러니까 10만원 이득이야 이전에 비해서 10만원 이득 게다가 형 한율우대때문에 나 한율우대야? 90, 90도 우대던데요 진짜?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은거죠 반율우대는 가서 헬멧 사와야겠네 아 다 우대에요? 예 또 지난해 VIP라서 우대인줄 알았네요 RIOA 헬멧은 이틀에 가세요 카드 오늘 넣으세요 이틀 차례 가세요 이틀 차례 동전지갑 잘어울리지마 잘어울리지마 일본데 이걸로 헬로키티도 본고장이 일본데 이런걸 왜 샀어 아닌가 동전지갑 이런던데 동전지갑 이런던데 동전지갑 이런던데 이런던데 잠시만요 뭐라그래 잠시만요 쓰임을 생각하면 되겠지 네 조토마떼 음 음 네 저피 마트 황보이 대잠가슨 구atus 조똥마트 조똥마트 구다사이 가잔데요 네 조똥마트 반말이래요 어? 반말이래요 뒤에 구다새랑 묻히면 가능해요? 조또맛에 묻히면 가능해요? 해군이 니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가석이 아래야래 슈가나이나 꼭 해줘. 준비되는 번호 불러야 되나요? 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막상 신선좀. 여기 포즈. 고춧가루. 일본은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숙박 없어있는. 스테이크아웃다는 건 여기 안에서 먹는 자기가 양은 똑같지 않아? 양은 똑같아. 대신 이제 용기에 차이죠? 용기도. 일용품으로 여기 매장에 먹으면. 매장에 돈 먹어요. 긴 거 말고. 안 쓸 거야? 안 쓸거야. 아니 시프식 없어? 시프식이 안 돼. 다른 거 없어? 긴 거 있잖아. 여기 없어. 빠르게 충전하자. 고춧가루. 그리고 공항. 그리고 비행기 내부에서 들을. 너 혹시 이어폰 있어? 저거 밧데리 없어요. 저거 밧데리 없어요. 저거 밧데리가 없는데. 밧데리가 없어요. 이거 아이폰 충전. 나 빌려줘. 이거 아이폰 충전. 비행기에서 뭐 들어? 어떻게 들어? 술이 풀럭하고 이 코드가 뭐지. 아니 비행기에서 심심하잖아. 뭘 게 필요한데? 여기 혹시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거 안 파나? 이거 쓰지 못해. 이거 케이블을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전화 공량? 이거 있구나. 이거. 이거. 지금 배터리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면 좋으니까 없더라고요. 여기 이런데 삼성스토어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을텐데. 계속 버즈 사버리게. 버즈가 있는데 버즈 사요? 버즈는 두 개 있잖아요. 그건 구버전이고. 근데 1시간 40분 걸리기 때문에 금방 가야겠지 생각보다. 난 잘하고. 불편해서. 아니면 기내식이라고 뜻이지? 기내식초? 기내식고 지나가면서 음료 한 잔 주고 그러잖아요. 아 너 먹는 건 아예 안 주고? 1시간 40분인데 먹는 걸 주고. 그건 맞지. 근데 물어보면 기내식 있나요? 여기 형이 좀 프라이빗한 자리에요. 아무런 이코노미지만. 보면 이렇게 3명씩도 사앉잖아요. 얼마야? 한번 가는데. 편도 얼마에 있어요? 12만원인가? 와.. 일본 간대 12만원. 왕복 25일. 왕복 25일. 싸게 좀 갔어요. 거의 부산급인데. 심지어 아시아나에요. 아시아난데? 아시아나도 젓갈공 아닌가요? 아니지. 투탑이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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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중심기저에요. 초고속품이나 제일 많은거에요? 나 휴가철 때 예약하는데 TWA 60만 달라더라 진짜로? 형님 진짜로? 현도에 60만 원 형님? 에이 말도 안돼 왕복에 60이겠지 31만원씩 하겠지 어제 예약하셨는데 TWA인데 아니 초고속이 제일 빠른거 왕복 60이래 TWA인데 아니 초고속이 제일 빠른거 와 미쳤다 와 미쳤다 근데 막 이쁜은백이 아니신거 아니야 300만원짜리 말도 안돼 비즈니스석 아니세요? 비즈니스겠지 형님 응 말도 안돼 3배로 오른다고? 아무 휴가철인지 하지마 진짜 진짜? 헐 이코노미가? 형 이따 내가 제일 쌀 때 제일 싼 여행을 하고 있네 어때요? 더 싼 것도 있었는데 어디? 아니 더 싼 건 뭐 아 거긴 안돼 쪼갖쪼갖쪼갖 개같이 좋아 형 넓은데요? 제가 헤드스타일이 여기 보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3명 3명 3명에서 이제 열로 이렇게 있잖아요 형 가운데 줄에 맨 뒤거든요 맨 뒤 따로 튀어나와있어가지고 여기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들어가 넓은 자리 3명의 단점? 네 맨 끝이에요 나 창가? 아니요 딱 가운데 형 이거 보세요 창가 창가인데 창가 잘 있었어요 근데 불편해요 다 빠지기 근데 가운데 열의 맨 뒤에 보면은 꼴이 좀 푹 튀어나와있거든요 아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있다? 가운데 맨 뒤에요 가운데 맨 뒤에? 네 퍼런치 통일할 수 있어요 어차피 형 잘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오바모객님 가운 두 판자 맞은거 드릴게요 아니 그 가운데가 아니라 이 보면은 열이 3개잖아요 그 3개 중에 가운데 가운데에다가 맨 끝에 그럼 거기서는 가운데야 끝이야? 거기서는 끝에 아 좋아 야무지겠어 랄프가 바로 거기서 가운데에 있으면은 양강맞죠 안 그래도 좁은데 이쪽으로는 잠깐만 얇은 빨대랑 두꺼운 빨대랑 두꺼운 빨대랑 여기서 먹어봐 진짜 되게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닦아서 먹어도 돼 차가운 빨대랑 나 이거 이거 먹고 싶지 않아 여기 누가 뭐 좀 해줘 맛있어? 맛있어? 안에 그 펄이.. 망고구나? 망고뿐 그냥 식사 위치로.. 밥은 먹고 가자 여기인데.. 메뉴가 많아요 아이스로 들어요? 볼비를 고르세요 그래서 진짜 많이 먹어요 볼빅 볼빅 불속 비빔밥 플러스 휴게소에서 밥먹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사골 장칼국수 사골 장칼국수 그게 진짜 왜? 아니 요거를 이제 사골 장칼국수를 다시 더러스 좀 먹고 넣고 메인 하나 먹고 그냥 볼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장칼국수 하자 그게 맞아 메뉴가 몇 개 없네요 근데 요거는 먹어야겠네 쌈바한테 피해야겠는데 솔직히 피해지게 됐어 아.. 쌈바한테 피고 그럼 가서 밥먹고 시간이 한 일곱시 반쯤 돼가지고 딱 방중하고 들어가면 되겠다 그쵸? 형 그거 설명 좀 해줘야 되잖아요 유심도 그리고 방중하고 나서 저희 유심도 갈아 끼워먹어야 네 나야 얘가 지금 가윽이 얘가 좀 닳고 있어요 얘가 좀 닳고 있어요 채워놔야 돼 아.. 이거 침대 좀 시켜 거기 계세요 뭐지? 이렇게 혹시나 모르니까 챙겨봤어 유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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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내면 이렇게 번호 불러드려요 응 네 10시부터 아마 방송 터질 것 같고 도착한 9시 9시 한 40분쯤 하실 테니까 방송은 10시쯤 터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찾아오는 기 때문에 혹시나 방송이 없기 때문에 도망을 수도 있잖아요 공원 참할 때도 없고 그러면 저한테 보이스틱을 보세요 소세지 안 된다 그럼 어떡해 길 때 진짜 빡세네 땡겨야 돼 땡겨야 돼 껐나요? 됐어 됐어 가서 초고하지 말고 고화질로 방송하겠다 720으로 해야 돼 고화질로 해야 돼 고화질로 끊긴다 싶으면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네 완전 무제한이거든요 완전 무제한이에요 LTE 100기가 써도 돼요 완전 무제한? 네 그래도 속도가 안 줄어요 이거 구하기 어렵습니다 완전 무제한 하루? 아니요 4일 4일짜리요? 네 4일동안 완전 무제한이에요 개좋은 거네 가격 쌉니다 이거 얼마야? 만 원 만 8,000원인가? 네 무언다 혹시나 몰라서 한지도 준비했습니다 얘도 만 얼마 얘도 무제한이긴 한데 얘는 3기간 쓰고 엄청 싸네 아니 이거 빠른 거예요 이거 속도 제한 없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보면은 매일 3기간대 이제 후진식 저성 무제한 네 저성 무제한 이건 이제 도코모 거고요 요거는 소프트백 겁니다 통신사가 달라요 혹시나 터질 걸 대비해서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방송 100% 안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 추천받으실까요? 107관 고객님 사랑을 해주세요 방송에 안 돼 방송에 안 돼 방송에 안 돼 방송에 안 돼 이유가 안 돼 이유가 안 돼 아니 방송 안 돼 인터넷이 일본에 있어? 존재하긴 해? 안 돼 말로 안 돼 아니 소프트백은 베트백은 일본에 KTXK 그니까 유심 변경 유심 띄운 다음에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이팡이 없는 설정을 와이파이 에그는 그 에그 자체를 또 충전을 해야 되고 들고 가니 귀찮잖아요 충전 두 개를 해야 돼요 도시락 가지고 근데 장점이 있죠 에그 도시락은 뭐냐 여러 명이서 쓸 수 있어요 여러 명이서 여러 명이서 쓸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은 이제 휴대가 불편하다 네 그리고 그것까지 충전을 해야 되나 에그 귀찮다 그러나 유심은 처음에 등록할 때는 괜찮지만 한번 대놓으면 편하다 네 네 아 고화질 한번 해보기 좀 더 사용해 하고 네 제 2심 2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갤럭시 모델은 저기 폴드4랑 플리4부터 지원하구요 아이폰은 가능했구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이 그때는 안됐었는데 갑자기 돼가지고 형 폰은 1심 닭다리인가요? 중국어 입니다 중국어 입니다 중국어 입니다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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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뭐지? 종료나봐요. 다 흐진거죠? 응.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들고 다니면서 깨우기에 노는데마다 뜨거워. 허구 씨. 오구 씨. 다자. 아. 오구 씨. 투명하실거죠? 노 밥먹으러 가실거에요? 밥부터 네 가는 길이야? 네 쭉 가가지고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는 저기 옆에 있거든요 저희 또 로밍하러 가야죠 1층 여기 3층이거든요? 어 두칸 내려가야돼 음 잘 어울린다 누가 봐도 딱 여행객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약간 중국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중국 부자 느낌 나요 진짜로 맞아 하오 신발 조던 신고 이렇게 엄청 편하게 신고 조던 근데 되게 편해 앞으로 조던 하이를 좀 사봐야겠다 이게 미들 아니냐? 이게 미들 아니냐? 네 쌈배 한대 피고가자 네 확실히 일찍 오니까 좀 여유롭네 그럼 끝으로 가 끝으로 가 제가 두고 사는 거 응 아까 나 여기서 가면 됐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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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찍죠? 응 가슴 찍죠? 응 라이터 2개야 그렇게 신으면 안 돼 정확히 알고 계시네 쟤 닮아 여기 8월 주역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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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주역 4월 주역 9월 주역 한국에서의 마지막삼배 도착하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유심 다 됐을 거고 수암을 찾고 그 다음에 방송을 켭니다. 유심 세팅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짐 찾고 방송을 켭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됩니다? 숙소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갑니까? 열차 타고 리무진버스입니다. 어떻게 탑니까? 제가 그 카톡으로 보내드린 교환권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아무 데나 봐가지고 보여주면 돈이 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리무진버스 열차 탑승탱으로 갑니다. 남바역 받는 건 10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기서 그걸 타고 한 40분간 이동합니다. 남바역 부착해요. 그럼 제가 또 카톡에 보내드린 숙소 주소와 사진이 있을 겁니다. 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잠깐만. 밥 먹으면서 설명해 주세요. 왼쪽으로 가시죠. 무슨 퀘스트 하는 것 같네. 좀 웃기다 근데. 뭐가? 그냥 웃기다 여기 상황이.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날은 존나 덥대. 간판은 싹 다 일본어가 해. 멍멍이가 코로 내 지금 동아리 이렇게 한 번 스쳤어. 촉촉하던가요? 촉촉해. 멍멍이. 건강하네. 밥 먹으러 가자. 네. 2분간. 흠흠흠. 근데 형 출국 심리 좀 빠르쳄 될 수도 있겠는데요. 왜. 한 시간 전에 반 기쁜 일이에요. 줄이 길면은.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갓승자. 밥 먹어야 돼. 빠르게 먹자 빠르게 먹자 이게 무슨 큰일나요? 밥 20분은 전화해서 지금 주문 좀 해놔 그 키오스쿨 가는 휴게 소식이에요 2층 입국장에 잘 찾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탑승하는 거야? 여기 도착하는데 밥 먹으러 오잖아요 아 그럼 다시 올라가야 돼? 네 한층 다시 가야 돼 아 어렵다 어려워 여기 어딘가?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촬영하세요? 저만 촬영하고 있어요 그 공항에서 허락받지 않은 촬영은 불법 촬영이라서 촬영이 안 되시거든요 저만 찍는 것도 안 돼요? 네 위에서는 아까 했었는데 안 돼요? 아예? 아예 그걸 내서 아예 안 돼요 허가가 받지 않으면 불법 촬영이라서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나가셔서 찍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안 되나 봐 아 아 아 아 아 다 놀랐어 그러면 여기서 방송 하고 어차피 도착 시간이 10시가거든요 여러분들 10시에 방송 잘zeug komme 어 밥 move bakla motha guatoriesg 갈게요 이따 10시에 일본에서 뵙시다 오사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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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봐요 약속의 10시